안녕하세요. 저희 디백스는 한국에 있는 AI-MPU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 회사입니다. 저희 AI-MPU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칩은 두 가지 종류의 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칩은 엑셀러레이터로 가속 칩이 되겠습니다. 가속 칩을 이런 M.2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인더스트리얼 PC에 꽂기만 하면 바로 AI-BOX가 됩니다. 굉장히 표준의 M.2 모듈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와 협업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로봇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차 또는 AI-MVR, AI-CCTV 등의 물리보안 업체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1C 타입의 V1이라는 칩과 V3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 칩들은 ISP와 비디오 코덱이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CCTV에 사용되면 바로 AI 카메라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YOLO7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AI 알고리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고요. 2W 또는 3.5W의 굉장히 낮은 소비전력으로도 구동이 되는 월드와이드 가장 넘버원 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AI 칩이라든지 AI 모듈 또는 그런 방식으로 CCTV와 인더스트리얼 PC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서버 관련된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서버에 저희 PCI 카드 아까 보셨던 액셀러레이트 칩이 4개가 들어있는 100톱스짜리 칩이 되겠고요. 또는 200톱스짜리 PCI 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PCI 카드가 서버에서 장착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100채널이 넘는 이러한 카메라를 다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100톱스와 200톱스가 보신 바와 같이 20W 이내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월드와이드 저희가 가장 전력 소비량이나 가성비 또는 가격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디백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AI NPU 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를 방문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